대한민국 대표 가수들이 삼삼한 우리 가요를 선사하는 쇼삼삼 트로트에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4년 6월 30일 일요일 오전 11시, 파주 다빈치 스튜디오에서 펼쳐지는 쇼삼삼 트로트는 아름다운 하모니 뮤지코러스단과 화려한 안무의 디돌스 무용단이 함께하며 MC 정순이 안성조 은숙의 사회로 김훈, 송기상, 미일정, 현당, 민지, 융이, 동부, 미녀와 야수, 김보석, 박영민, 행숙이, 안영일, 송도근, 송미, 루비, 김영화, 윤희, 노예경, 문철, 환신해, 전진아, 이차연, 심현주, 이순덕, 다정희, 유영화, 윤문원, 이희주, 나진설, 한그락, 김의자, 김분순, 김정아, 연정, 타분다, 김쓰리, 화재일, 의아, 이하신, 이사경석, 박연서, 양은서, 곽보성, 은시리, 유화, 김호, 권덕진, 임현주, 빅나윤, 원종수, 윤갑순, 현만, 정윤덕, 김수만, 이윤병, 서경자, 현미래, 김성호, 문대성, 박종선, 윤시원, 소리나, 한희수, 안화자, 나순자, 고수경, 김종호, 선미, 갓 출연의 즐거운 우리 가요를 들려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미용기기협동조합, 안산 조수경 SG 스크린골프장, 가평 렌트카, 경북 경주시 우영건축, 포천 송우리 신여 관음사, 김경남 일타고수, 수엔터테인먼트가 함께합니다.